트래퍼요? 트래퍼는 누구죠? 아, 그 덫 설치하는 애? 덫은 내가 설치하다가 설치하다가 다 끝나던데? 오우, 웬열 어, 이번판 할만해요 이번판 나쁘지 않아요 라고 말은 했지만 또 어떻게 또 능욕당할지 뭐야, 으흠, 흠, 뭐야 못 믿겠다는 건가? 아니야, 아까는 능욕당한다고 그랬어 제가 아까는 능욕당할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이번판은 할만하다는 거죠 달라요, 개념이 갈고리, 그니까 더한이 웃긴 게 갈고리를 밑에 해놔도 다 막 해체하고 막 난리났어 이따 갈고리 한 번 해볼까? 갈고리 사림만 한 번 해볼까요? 걔는 레벨이 더 낮은데 걔는 그냥 쪼랩인데, 진짜 얘보다 더 쪼랩인데 1렙인데, 1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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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? 여기 어디 있었는데? 네, 오토캐드님 들어가세요 능욕을 시작까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1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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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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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렙 4렙 3렙 어, 너 말고 한대 맞으네 어디갔어 아 또 일로왔어 여기 또 인성존이잖아 여기 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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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 와 갖고 노는거 봐 너 아네 캐비넷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고요? 진정?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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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했네 어디갔어 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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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고맙다 고맙다 고마워 넘나 고마운 것 근데 여기 너무 멀어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여기서 너무 멀어 내려가다가 도망갈 것 같은데 하나밖에 안 남았어 또 벌써? 어쩔까 뭐하니 지하 여기 지하 없어요 요 건물에는 어? 여긴가? 아니야 여기 이 건물에는 지하가 없어요 다른 건물이 있어 잘 돌 기어가는구만 그래 필요 없어 음 여긴 지하가 없어요 난 얘를 말려주길 거야 나는 너를 말려죽인다 내가 어? 너를 말려죽일 거야 내가 말려죽어라 나거 거기서 코 바꾸죽어라 야 너 거기 거기 머리가 밖에 있으면 어떡하냐 어? 너 말려죽일 거야 내가 어차피 능력도 안 했고 어차피 능력도 안 했고 너 나 말려죽일 거야 너 나 말려죽일 거야 야 어디가 저 세월 속에 좋아하는 우리 살 멀어질까 두려워 어떻게 하나 우리 만남은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 돌고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좋아 자세 좋고 준비된 조교 앞으로 하나 둘 각계 전투 각계 전투 전투는 실전처럼 전투를 실전처럼 간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하나 둘 오 계단까지 오 좋아 좋아 제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제군 좋아 하나 둘 둘 둘 빙글빙글 돌고 여울져가는 자 하나 둘 하나 둘 둘 어이 어이 어디 나한테 후레쉬를 어? 어디 나한테 후레쉬를 비춰 하나 둘 둘 둘 하나 둘 나 지금 어? 조교놀이하고 있는데 하나 둘 둘 둘 둘 셋 둘 하나 둘 고지가 눈앞이다 니가 기어서 탈출구까지 간다면 내가 살려주겠다 응? 그래 나는 관대하니까 니가 저기 탈출구까지 기어가면 그렇게 빙글빙글 돌시간이 없어 빨리 달려 빨리 기어가란 말이야 넌 뭐야 어? 넌 뭐냐고 넌 이리와 넌 안되겠다 어? 너는 내가 살려줄 수가 없어 너는 계속 기어가라 너는 계속 기어가라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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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네 와 치사개 치사개 빙글빙글 돌 니가 죽어라 니가 죽어 어? 그래 아까 걔는 니 덕분에 사는 거고 어? 너를 구하러 오면은 걔는 착한 애고 널 구하러 오지 않으면 너를 그냥 당한 거야 너는 그냥 호구가 된 거란 말이야 나 데이바이 데이 너무나 소중했던 이놈의 시끼가 이놈의 시끼 이놈의 시끼 크흐흐흐 이놈의 시끼들 하하하 니가 올라가라 니가 올라가라 니가 올라가라 니가 올라가라 그래 니 친구들이 아주 다 착하구만 친구들이 다 착해 좋아좋아 맘에 들어 다 맘에 드는구만 그래그래 그렇게 서로서로 희생하고 돕는거지 좋아좋아 할아버지가 살인한 살인마가 할아버지인가봐 너무좋아 너희들 참 너무 착한거같애 음 좋아좋아 그래다가 좋아좋아 아 친한친구들을 두었어 아주 잘했어요 아우 잘했어요 아우 잘했어요 다 도망가려고? 야 한명은 남겨줘라 한명은 남겨줘야지 다가면 어떡하니 어 얜 죽었네 어 얜 죽었네 다가면 어떡하니 한명은 남겨줘야지 이렇게 재밌는데 다 도망가면 재미가 없지 으쌰 그래그래그래 어 너 두번 찍혀서 너도 죽는구나 아 미안하다 아 그럼 쟤네 으흐흐흫 으흐흐흫 흐흐흫 어 튀었어텨어 탔다 땨어 탔다 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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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구해줬어 오 한명이 구해줬어 착한데 좋아좋아 나쁘지 않아 흐흐흐흐 쫄지마 잘 안해! 잘 안할거야 왜 또 도망가냐 에이 시려하면 될 것을 와 남자 도망갔어 와 치사하다 남자 제이크 박 도망갔어 자일 안 됩니까? 자일 하십쇼 자일 네 시님 안녕하세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! 즐거웠어 너와의 즐거웠던 추억 잊지 않을게 얼른 가 울지말고 가 울지말고 가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잘가 또 만나 울지말고 가 울지말고 가 울지말고 가 울지말고 가 점수 봐 이건 더 재미있다니까 죽이는 것 보다 질이죠? 점수 봐 낫사님 노래 잘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못합니다